1, 2, 3 되게 더러워 보여 미안한데 요즘엔 잘 삐죠? 아 진짜? 그러니까 좀 하지 마요 한 번 되죠 어우 몰래 오 맛있겠다 이거 먹다가 노래하다가 역류한다고 형 거기다 옆에 보여드릴게요 딩고에서 역류하는 거 노래하다가 역류하는 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코로나랑 같이 먹어야 돼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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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주먹밥이냐 무슨? 맛있게 먹어 아 진짜 아니 저게 스콘이랑 그런거 구셔져도 어떻게 통통 맛있다 근데 음 맛있지 그 버터가 형버터인가 봐 똘티드 버터 이번 노래는 그 뭐야 너무 아쉬운게 맞습니다 사실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코이트가 지금 십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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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몇 앨범이 열리맨짱이 나왔는데 오피소타는 소대곡인데 거기 추리는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막 너무 막 랩만 하고 한곡 끝나고 이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 한곡 한곡 서경한곡인데 그걸 추린다는게 사실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네 촬영 전에 막 연습도 하고 아우 김종민이 연습 어제 주칙지경이에요 경쾌인거 같아요 해남을 갔었거든요 왕복 10시간 그 차 안에서 거의 딩고 연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거의 아 정말요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네 저 연습 많이 합니다 하하하하 연습을 엄청 많이 한게 이 정도 이 정도 한개 이 정도에요 한개 하하하하 안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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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화 중에 우리의 꿈이라는 곡인데 네 하하하하 지금 어떻게 보면 10대 20대 분들 하하하하 10대 중후반? 하하하하 어렸을 때 너무나 그냥 그 노래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추억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꿈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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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erz Geek님 너무 주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히히가 나이를 cue Storage 하하하하 김종민 인생곡 노래 그렇게 했는데 인생곡이 우선곡이 내 하하하하 근데 굳이 cd로 들으시면니 왜? gusto 라이브를 하할네 라이브라기 네 라이브를 치고 왜냐하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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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제 생각 좀 하겠습니다 혹시 조회수 몇만 달성하면 뭐 입탄 하실 생각 있으세요? 조회수가.. 200만 200만 200만? 아니가? 절대 안 나온다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럼 오늘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한 10번 넘게 네 오늘 될 것 같아요 왜요 조회만 봐요 왜요 조회만 봐요 왜요 조회만 봐요 왜요 조회만 봐요 조회만 봐요 조회만 사랑 비대 심리 올려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3차만 나이만 3차만 하다가 아니에요 진짜 진짜 20에서 30에서 40대 되니까 3차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오우 그러니까 안 돼요 요즘에 잘 삐죠 잘 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마요 기대함을 올려놓지 말아줘 한번 볼까 말까 하여서 이렇게 말해줘 그 정도만의 킬링 보이스 중에 조회수 제일 안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근데 기대치가 없어야 실망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간다니까 다 막 하려고 왜 리허설 좀 한 10번 정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럴 거면 그럴 거면 난 내일 올게 리허설 끝나고 어때 리허설 끝나고? 아 리허설 끝나고 올게 전화해 리허설 끝나고 나 그냥 어디 가든 쉬고 있을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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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 네 전 사실 이렇게 있는 게 편한데 아 저 얼굴 안 넣으면 안 되는 건가? 아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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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R 좀 많이 키워두세요 제가 보이스 말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호우 소리에 와서 박수 치시면 됩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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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A 롤! B 롤! 3, 2, 1, 2 1, 2, 3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억에 나를 지웠었는데 하! 패스! 나보다 대체 저런 걸 뭐야 날 버리고 갈 만큼 대단한 거니 누군지 한 번 보고 싶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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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만 잘 안돼요. 이것만 잘 안돼요. 김정민씨의 인생곡 호요테의 어느 노래보다 잘한다는 그 노래 그렇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다른 거? 다른 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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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나온다. 화면을 진짜 쉽게 나와주시네 전 이게 편합니다 노래 나오나요? 사운드에 키워드렸는데 우리 꿈 주셨나요? 오빠 우리 꿈 할 때 제작진분들 제일 신났었어 내가 다 봤다고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틀려도 이건 챌린지 말이죠 최고 그리고 너무 인간적으로 그것만 잘하는 거 아니냐 하하하하하하하 건강검사 재미는 있었는데 조금 아쉽죠 늘 뭐든 하고 나면 아쉽고 더 잘하고 싶고 너무 노래가 많은데 아깝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오늘 부른 것보다 남은 곡이 훨씬 많거든요 진짜 이렇게 안 쉬고 계속 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한 방에 그냥 원테이크 정말 원테이크 전문용어로 얄잘 없네요 정말 얄잘 없네요 얄잘 없이 정말 축 아무리 42, 44이 와도 얄잘 없네요 약간 우대껏 기대했는데 없습니다 그걸 끊어서 이어간지 않나 누가 물어보면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1박 2일도 밥 주자 뒤에서 그러는데 나도 물어봤어 근데 내가 3번을 갔다 왔잖아 진짜 안주거든 그래서 송구가 찍자 야 얄잘 없구나 했거든 계속 무대 이런 거 없구나 여긴 같은 거 맞아요 후배분들은 괜찮겠지만 혹시 우리가 선배분들 나오신다면 선배분들은 좀 식사 잘 하시고 더 얌잘 나오는데 식사 잘 하시고 네 한 5번 부른다고 생각하죠 선배님들 얄잘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얄잘 없네요 네 인사부터 하고 카메라 먼저 가시라고 할까? 하하하하하하 제발 좀 가요 좀 이제 아 진짜 이런 컨셉 없었죠? 먼저 가세요 저희가 인사할게요 그만 질척거리라고 제발 빨리 인사해 빨리 인사해 여러분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킬링보이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갈게요 200만 뷰 나오면 놀러 올게요 네 갈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갈게요 또 올 수 있게 많이 받으세요 그럼요 여러분 저희 열심히 사랑해드려요 야 니가 가져 니가 가져 갈게요 진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하